채식주의 끝판왕 비건. 세계 트렌드 자리매김. 식품을 넘어 패션, 화장품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비건 바람은 올해의 강력한 트렌드이자 핫소비 트렌드로 떠올랐다. 채식주의 유형. 세계 비건 시장 규모 추이. 세계 채식 및 비건 빙고. 한국 채식 및 비건 빙고. 비건은 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등 거대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시대에 비건이란 개인은 물론 동물과 자연 및 생태계 등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중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비건을 감사합니다.